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한마디로 성령에 불주러 오셨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강한 말씀이 어디가 있겠어요? 나는 목적이 성령의 불주러 왔다 그러면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려 아직 성령의 오순절 강림질인데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뭘 내가 이거 하나만 내면 소원이 없다 이런 성령의 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주기를 그렇게도 원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 인간을 만들 때 흙에다가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이 생기가 성령 바람처럼 성령이 후 코에다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숨을 쉬어요 지금 그래서 영적인 사람 생령이 된지라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면 죽어버리죠 그의 생명이에요 영을 그래서 생령이 사는 영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인간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언제 성령이 떠났어요? 노홍수 사건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보고 저들이 육체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들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시집하고 장가하는 쾌락을 성적인 타락으로 막 와버려서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신이 갇히지 않겠다고 떠나버리겠다는 얼마나 속이 상해서 왜냐하면 이 육성과 죄성과 육체와는 하나님의 명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가 됨이라 우리가 세상 사람 우리는 육신이 정욕이 원수라 육신이 원수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건 육신이 원수요? 원래 에덴에서는 몸은 좋은 거예요 몸이 타락하니까 육신이 돼버렸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육신의 소욕은 절대로 하나님을 거스려요 거스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인간의 심령 속에 성령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 육신의 죄에 먼저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십자가 피에 의해서 죄 용서된 네가 성령 오지 절대 십자가 피 없는지 성령 안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는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이 어떠하겠느냐 불이 들어왔는데 내가 받을 세례가 있대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그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답답하다 우리가 큰 일 앞에는 그걸 하려면 마음이 무겁잖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 예수님이 그런 심정으로 불을 죽인 줘야 되는데 불에 피가 와야 돼 피를 흘려야 자기가 육체로 죽어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40일 동안 일하시고 10일 후에 10일 동안 전심으로 저들이 기도할 때 50일 되는 날 성령이 불이 오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난 것은 뭐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과 교회에서 예수 믿는데 거듭났습니까? 다시 태어났습니까? 중생? 뭘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냐고 잘 모르겠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내 몸이 물 안에 있는지 물 밖에 있는지 그 강의가 없겠어요? 거로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성령이 들어오면 회개가 돼요 죄를 고백하고 통해하고 나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줬다 세례가 회개된 게 아니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 성령은 회개해 죄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명접하고 그런데 회개 안 하고 따라서 하라는 게 따라서 했어요 명접했어요 구원은 확신 확신 있어요 확신 확신 그것이 확신이 있어 그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어요 성령 안 받고 종교인으로 교회에 지금 쭉쟁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이 천국에 못 가버리면 어떻게 누구 타다가 누구 책임질 거예요 골치 아프고 복잡한 얘기 안 하고 편하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무서운 얘기 하세요 여러분 제가 싹구는 안 되려고 정확하게 오늘 지금 말씀드려요 그래서 너희 몸에 하나님의 성저인지 알리 못하냐 이제 우리 몸 안에 성령의 전으로 성령 오시게 됐는데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 꽉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누가 성령 받게 되는가 제가 오늘 크게 설교를 세 단계로 말합니다 예 성령 불세를 받아야 되는가 두 번째 두 번째 인도를 해야 돼요 만약에 체험으로 끝나고 인도 어떻게 인도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해서 살아야 어떤 목표에서 살아야 인도의 결말에 아름다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성령이 일단 불받는 게 문제인데 사모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류인 영혼이 좋은 거 채우시면 사모해야 돼요 성령? 나 성령 받고 싶어 막 그러면서 사모한 거 사랑한 거거든요 저는 초신자 때 아무것도 그 교회가 성령 운동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방언 받아야 된다고 말하셨어요 방언 받으려고 저기 기도원에 갖고 일주일을 금식했네 아이고 성령 모아드렸어요 방언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금식은 회개이지 방언 받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방언 받으려고 한 번 했는데 새벽 예배 때 한 시간 두 시간 머무르기는데 근데요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방언이 처음에 리리리 근데 그것도 안 나올까 봐서 걱정돼서 계속 리리리 하루를 했네 학교 근무할 때 7시, 8시 늦게 가니까 잠잠해 나 잠 안 잤다고 기도하다가 얼마나 그렇게 어렵게 혼자 기도하다가 받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쨌든 안수받던 어쨌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야 그래서 어떻게 이 말인가 회개예요 회개 이 성경 다 많이 일하는데 찾아서 어떻게 못하겠어요 외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하신 재산 상할 수명인데 얼마나 깊이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깊이 회개한 만큼 성령의 불이 오게 되어있어요 외통, 통에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들을 때 성령이 와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이 말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씀 이 시간도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할 때 이 말이 영이오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영생 생수가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고 이 말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고 사모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안수할 때 받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 받았다 한 사람 성령 내지 없었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성령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안수할 때에 저는 성령 강림주의일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김태민 집사라고 그분이 1년 다녔어 형님 정도로 1년 동안 다녀도 그냥 왔다 갔다 주님 못 만나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 강림주의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자 다 나오세요 안수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마지막인데 마지막 날 한 번 나가보지 그래갖고 나왔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아셨어요 마지막이라고 너 불바닥을 해갖고 안수할 때 입을 불임해가지고 이분이 통해 해게 눈물을 흘리고 대굴대 예배 끝나고 한 시간 두 시간 울고 그분이 운동 치료하신 분이고 관장하신 운동 관장하신 분인데 아 얼마나 뜨겁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제가 그 생각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일 날 다 안수해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축도 마치기 전에 다 나와 다 눌러드릴게요 할렐루야 성의 불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안수할 때 어떤 분은 그래요 자꾸 무슨 막 머리가 시원하게 났고 불면증에 떠나고 어떤 분은 내 몸에서 뱀이 나갔대요 이상한 구렁이 같은 거 나가고 이게 개구리가 나가고 이런 얘기 제가 나간지 않는데 본인이 얘기하니까 본인이 나간 걸 알아요 그리고 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고 그 어둠에 나갈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귀신이 가난 주고 질병 주거든요 그래서 안수에서 어둠에 나가고 사업장에도 어둠에 예배드리고 어둠 쫓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한 것 병든 것 악한 영들 다 쫓으시고 복된 예상이 되시기를 예수 글쎄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리야 어떻게 성령 받으면 변화되는가 바로 예수의 36장 20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로운 마음을 줘요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예수의 생자가 구약이거든요 신약의 새 영 이렇게 앞으로 줄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예를 들면 구약의 율법이 부족한 법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못 지켜요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율법과 복음이 뭐이다든가 복음에는 성령의 임대가 있어요 피가 있고 용서가 있고 성령 이게 이제 율법으로는 용서, 피, 성령이 없는 것 원칙대로니까 절대로 우리 마음에 회개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언제 올까 여러분 은혜 받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받는가 성령의 말입니다 성령은 십자가의 피로 깨닫게 만들어요 십자가를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가 오늘 또 은혜 받는가 오늘 누가 성령 받는가 피, 보혈, 피,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보고 울어 애도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가 그냥 안 돼요 성령의 빛이 들어가면 그 빛이 들어오니까 내 죄가 보이고 아프고 통이하고 거꾸로지고 여러분 아침에 창문 딱 열면 햇살이 쭉 들어오면 먼지가 보이듯이 여기에 먼지 있지만 안 보이잖아요 인간은 안 돼요 성령의 빛이 들어가면 회개하고 죄가 보이고 여러분 깊이 기도한 사람은 울어요 막 울어 왜? 내 죄가 그 운 건 뭘까? 내가 지옥가에 마땅한데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정말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인데 언제 회개? 피 앞에서 성령의 빛이 오니까 내 인생의 찬 모습을 알아요 실상 알아요 그러니까 울어 통에 잡아갖고 여러분요 사람 울고 나오면요 카타르시스 영혼의 깨끗이 울고 나면 마음이 가뿐해지고 부드러워진 거 알아요? 울고 기도해봐 무거운 짐 다 벗어지고 가볍고 산뜻하고 소음털털은 가볍습니다 은혜의 햇살이 들어오니까요 신선한 공기가 오니까요 이렇게 가뿐하고 즐겁고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이렇게 좋은 것을 미운 사람 없어지고 사랑스럽고 극리력이고 불쌍하고 내가 평안이고 기쁨이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들어와 보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꺾어내져서 내가 교만하고 오만한 까붓은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얼마나 좋아한 더러운 짐인데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때의 내 언치금은 내 즉사에 죽여도 왜 안 죽였을까 그 사랑 앞에서 울고 애통하고 통해한 만큼 피곤하대요 뭘 변화 욕심 버리고 죄 버리고 다 벗어낼 것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일대의 관계 그때는 아들과 신랑 신부의 그 사랑에 기쁨이 오게 되는데 성령이 오셔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도 그렇다냐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나한테는 실제 그런 일이 없어요 나 마음이 단단하고 굳어졌다니까요 세상 살이 얼마나 방팡한 줄 알아요 힘들어요 오늘도 부부간 다 싸우고 갔어요 그래도 억지로 왔어요 근데 절대 안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어떻게 줄 것인가 여러분들이 은혜받은 사람은 그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내 남편은 세상에 강파하고 단단하고 완화하게 하고 굳어있는 사람한테는요 따스한 말로 햇살을 주고 여러분 흙이 물기가 없으면 돌처럼 단단해요 흙이 마음인데 근데 여기다가 담비를 주면 부슬부슬 풀어지거든요 성령에 담비를 줘버리면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옥토가 돼 그 옥토에 씨앗을 뿌리는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그 성령의 담비 은혜를 강구하시고 그래서 예배들을 좀 일주이고 찬양도 좀 하시고 회개하고 여러분 마음을 갖고 해야 돼 내 마음에 오늘 씨를 뿌리는 이 씨앗이 이 시간도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성령의 은혜가 없어 그러구나 날만 깨달으시고 굳은 마음을 저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돼서 그러면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고 언어가 중요한데 저는 항상 그 생각에 빛의 언어와 어둠의 언어가 있다고요 빛의 언어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위로 그냥 칭찬해주면 빛이 근데 내가 마음이 단단한데 무슨 그런 소리에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구만 흔들지 마 나 짜증나 죽겠어서 칭깅이라 죽겠구만 벽은 벽은 막 싸나가고 벽은 막 싸나가고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간단해 근데 자기가 은혜 받고 주님 피앞에서 해외가 다 씻어지고 나니까 하늘의 기쁨 이러고 왔는데요 그러고 나면 내 남편이 저렇게 까담스럽고 신경질적이고 세상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안 되고 만사가 제일 귀찮아고 헛잘고 안쓰럽고 짠한 마음에 들고 불쌍한 마음에 들어서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저 짐을 주고 싶어 사랑스러워서 그런 마음이 진짜 안한 마음이죠 그러면서 당신 얼마나 고생해 힘들지 난 당신 때문에 살아 막 그러면서 난 당신한테 시집오길 너무 잘했어 다시 결혼해 당신밖에 없어 한번 그렇게 말해봐 입이 찢어지게 좋아해가지고 그러구나 하고 예 아랍지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니까 근데 흉내내다가요 흉내내다가 성질리 또 본질이 바깥지 않아서 은혜 받아갖고 날마다 여러분 마음이 솜털처럼 가볍고 위로 깊은 평강 그게 따스한 햇살에 들으니까 따뜻해지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과 교제하고 기쁨 위로 그 성령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피어내가 내게 와다니까 여기서 내가 마음이 돼서 얼굴의 기쁨 여러분 얼굴의 기쁨 행복 예수 믿는 맛이 뭔데 맛이 뭔데 안 듣고 성들도 기도는데 막 싸납돼요 얼굴이 아니요 그러면 절대로 아니에요 부드럽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하고 발시해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만이 성령의 교제가 없으면 생수가 없으면 절대로 못 하는 거예요 대단하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이게 믿음 소망 사랑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됐다 말로만이 아니고 성령으로 저는 참 성령을 좋아하면서도 항상 느끼기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성령 설교로 하는데 자기는 보면 여러분 성령은 뜨겁습니다 빛입니다 뜨거운 열이 있습니다 성령이 뜨겁고 빛이란 말하는데 자기 속은 뜨거웁고 불이 없어 그것보다 지식설교라 생명이 없어요 많은 사람은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원해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안수받고 불받고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면 기도시간이 너무 즐겁고 이보다 더 좋은 성령 없이 신앙통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름라 성령이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 더블시 다 성령 없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에르메 24절에 이 백성의 두 가지를 향한다니 그들이 생수의 그런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반 것인데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사느냐 돈을 부자 된 것도 좋거든요 기도에서 응답받고 성령의 은혜로 받았느냐 아니면 어쩌다가 상속을 어쩌다 받았느냐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통로가 있어 이 물질의 복이 오는 그 과정의 통로가 주님 교제의 사랑 깊은 믿음의 비밀이 있어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주문의 사랑감을 해서 교제에서 그 많은 교제 그래서 하나의 사랑의 교제의 스토리가 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그때 그러셨구나 사실은 결과적으로 물질 복 얻고 안 얻고 새끼 밥 먹고 가요 이걸 주기 위해서 내가 너 얼마나 교제인 줄 아니 내가 사랑한다 알았어요 보여준 환상 꿈이 맞았네요 그래 내가 너 준다 진짜 주시네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있고요 만남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행복이 있고요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네 그분의 임직 가운데 사는 그 기쁨이 없는데 몸이 건조한 인생이 썩었어요 부부간에도 대화가 깊어져야지 그냥 법적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성례 교통의 만남이 재미가 아무도 없어 대화가 없어 무슨 스토리가 있어야지 아니 신랑 신부라면서 대화도 없고 자녀 아버지가 개화하고 사랑도 없어 성례 교제가 없는데 무슨 대화가 있어요 죽은 신앙이지 얼마나 우리가 성령을 이용하고 어떻게 해서 기도해서 복 좀 받아볼까 하고 하나님을 막 설득하고 기도는 설득당하는 것 설득한 것이 아니더라고 저는요 기도 시간 재미있을까 밤새 기도했는데 지난 5시간 기도했는데요 저 30분 온 것 같아요 와 놀랬네 계속 울고만 5시간 울고만 했더라고 앉았어 너무 귀엽다 10시간도 기도하더라고 너무 재미있어요 성령이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오원성도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죽어도 성령 받은 사람이 영과 온갖 몸이 흥없이 보존돼서 그러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따라가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동행의 삶 주님과 동행이 중요한데 동행이 뭘까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가 뭔가 말씀이 말씀이 생각으로 와요 그것 때문에 말씀 영의의 생명과 생명과 평안이라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올 수 있어요 근데 꿈 환상 내용이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 저는 기억나는 꿈이 하나 있어요 제가 꿈에 공원을 갔어요 근데 거지가 딱 나타났더니 저한테 달래요 왼쪽 바지에 딱 보니까 돈 천원짜리가 나와요 그래서 딱 넣고 오른쪽이 그냥 오천원짜리가 나와요 오천원짜리 줬죠 그랬더니 그 거지가 이만한 열쇠를 줘 이만한 이 큰 열쇠를 딱 주더라고요 그 거지가 열쇠를 주면서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열쇠는 모든 것을 이용하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열쇠를 그 열쇠 구멍에 잘 맞추세요 그러더라고요 사라졌어요 깼어요 그게 뭔 뜻일까 제가 해석해 볼게요 오천원짜리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천원짜리는 줬으면 말도 아니거든요 보통 거의 천원짜리 주잖아요 근데 그래서 밥 한 거 먹어야지 국밥은 오천원이거든요 그래서 오천원짜리 주는데 그것 갖고도 하나님 합격해져서 열쇠를 주더라고 문제는 그래서 열쇠받아서 어쨌다고 거지가 열쇠 줬다 뭔 의견은 열쇠입니다 아 축복은 이 집이 작은 장인 것 그래서 성교하고 구제하고 그것이 내 축복의 통로인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제가 천상 올라갔는데 딱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다들 담아되는데 그 열쇠가 딱 구멍 넣고 돌리는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가 꿈 얘기 주일날 꿈 얘기하고 있는데 꿈 얘기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받으려면 가장 내 주위에 내 도움 받고 원하는 사람이 있어 밥 한 그릇 먹고 그 사람 도와주고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저 그 여자한테 돈 주면 5천 원 주면 복 주나가 그 극리란 마음이 없으면 하지마 내 영이 꿈속에서 그래 천 원짜리는 아니고 5천 원짜리 줬다는 그것을 합격해 준거에요 흉내야 내지 마세요 오늘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꿈의 인도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 인도인데 제가 부산 반대집회도 정말 보여주고 싸우라 해서 싸웠고 제가 쓰러져가지고 3일 동안 깨어나면서 사단 다 죽이고 이겼고 그래서 이 더블씨 뿌리를 뽑는다 나는 믿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두 번째 쓰러졌을 때 11동 병원에 있는데 그때 예수님 진짜 오셨어 난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울기만 해서 그때 저한테 약속이 있어요 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믿어요 절대로 우리나라는 보금통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인데 그 인도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데 마지막으로 인도를 봤는데 중요한 것이 더 있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뭔가 그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인데 에베스 1장 17절에 말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성령의 개시의 영을 주사 그 다음에 어쨌다고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마음이 밝혀가지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나를 부르심 목적이 뭐냐고요 무엇 때문에 사냐고 내 인생은 무엇 때문에 살아요 무엇을 위해서 사냐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방황한 인생이다 여기서 소명과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영광을 늘릴까 영원을 구원할까 하나님 마음 가지고 달려가야죠 그것이 최후에 있으면 성령이 그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 증거하고 보금 위에서 왔기 때문에 인도는 인도인데 나를 위해서 살고 그까이 성령을 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성령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네 꼬봉인 줄 아냐 뭘 보여주고 뭐 땅 좀 닦아 그게 아니요 너의 인생의 삶이 무엇이냐 영광이었어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에 맞춰면 그 나의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이 알았어요 지금 내가 불에 서버 어디에 달려갈 내 길도 몰라 지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이기 때문에 내 생명 조금 아깝지 않다 아깝지 않다 아니 생명을 맞춰서 아깝지 않는 거 돈 버는 거 명예권세 내 소유 한 번 생명 그거에 대해 바꾸고 싶었어요 복음 영혼을 해서 내가 복음을 해서 그 영혼 생명 없고 구원 없고 보혈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소원이 한 영혼 전화받아야 된다는 그걸 알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드리고 또 드리고 또 하고 싶었을 때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하고 행복이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 마울이 나은 중에 고백합니다 빌리프 1장 입체물의 길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지 않냐고 정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담대하여 죽든지 내 몸에서 중간에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라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라니 살아도 죽어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거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죽는 것도 이거 합니다 나는 인생에 예수 때문에 산다 그 주님을 가장 사랑한 것이잖아요 사랑한 거 야 주님 만나고 사랑하고 나면 비중이 보입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는 입을 넓게 열어요 저는 세게 성교해달라고 그리고 부르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니요 성교해 그래서 부르지고 너에게 응답하니까 네가 알지 못하니까 그거 비밀한 일도 보이리라 저는 비밀한 일을 많이 봤어요 왜요 그것 때문에 교화문 14장 12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을 내기더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아는 일을 그것도 할 것이오 나 너무 이마 좋아 강의 두 번 믿음은 하나님을 할 것이오 이보다 큰 것도 하라니 큰 것도 안 돼요 주님보다 큰 것도 아버지께 감이라 내 이름은 뭘 구하라니 내가 행하라니 내가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가면 아버지가 안 가니 내가 한다고 했잖아요 이는 아들로만 영광받게 하랍니다 뭘 그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보이사 성령이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사 성령 좀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뭐가 한데 너 기도 듣고 내가 일한다 그런 것은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그 보좌에 하나님의 그 회의에 천국의 회의에 우리를 참석시킨 거예요 대통령의 보좌관도 오라고 그래 같이 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중요합니까 나 같은 게 뭐가 한데 여와의 회의에 참여하자 기도하자 내가 널 두 일하리라 오늘 나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장노님 기도할 때 이 교회 때문에 광주를 살려주고 광주가 살면 한국 살고 통일되고 저는요 확신해요 여기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거든요 두 분이 봤잖아요 제가 그걸 얼마에 뗄 때는 책이 여기서 있는데 저도 그 체험이 신기한 체험 너무 감사해요 1, 2분 한 3, 4분에 내가 오 진동이 오고 빛이 오게 되는데 내 눈앞에서 바따바따바따 제가 속으로요 이거 한 시간이라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빛으로 내 몸의 진동이 다시 한 번 그런 것도 있었으면 아직 3번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더 불 좀 주세요 불 좀 주세요 나는 확신합니다 물론 우리 성령에 불이 있기 때문에 이 불이 이 불이 여러분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오신 분이 어디 기둥 다 불 꺼졌다는 얘기는 여기 이렇게 불이 있네 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불이 있어요 불이 타시고 마지막 때 나는 전 세계 어떤 나더라도 확신해요 확신해요 왜요 이 불 가지고 가면 이민족 살리고 세계를 살릴 줄 믿습니다 성령을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증명 운영 일부 보통 충만 지 소정 wyk 감사합니다.